안녕하세요 빌리킹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에 한자를 풀이하면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좋은 뜻이에요? 제가 요즘에 저희 빌리킹 구독자 여러분들 또 우리 빌리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서 저의 당구 실력도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해피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 해피 한가위 안녕하세요 차선수님 수도권이 2주 동안 영업이 금지됐었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당구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연습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빌리킹 촬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빌리킹 촬영장은 체온 측정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6.7도였어요 근데 오늘은 또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초청을 하는 날이잖아요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두 분씩 동호회분들 초청해서 경기하게 되는 거죠 그쵸 동호회분들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? 신청은 메일로 자막에 나오듯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 또 초대하신 분들이 연습 많이 하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잘 치니까 저희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과연 누구길래 또 저에게 이렇게 겁을 주는지 네 모셔볼까요? 그럼 모셔볼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치 익으신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만명 구독자 이벤트 때 네 맞습니다 오셨었잖아요 네 그 시간 당부를 치고 나서 좀 더 연습을 하려고 네 동호회를 가입을 해서 이번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동호회가 어떤 동호회이시죠? 당사형아라는 당부를 사랑하는 형님과 아우드라고 합니다 아 좋은 뜻이네요 네 그럼 형님 아우면 여자분은 안 계신가요?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빌리퀸 구독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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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 이상한데? 이상한데? 그러다 많네 우와 오오 진짜요? 우와 나이스 아... 아... 얇게 쳐서 길게 친 거죠? 네. 오... 초이스 좋았어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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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2점제는 아니죠? 네. 뱅크샷. 뱅크샷 1점제로 해서 네. 아... 2점제 해야 될 것 같아요. 2점... 그냥 1점 대로 하겠습니다. 2점... 너무 웃겨. 2점? 1점? ax! 자. 임님스를 bli이이이이이이이이도. 그래가지고 자. 인지 그 후감 règんington crease roots. 된다. 에이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. 이 점 이 점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, 역시 에이스 에이스 이 팀의 에이스 회장이 들어갔구나 그러네 시작 1점 안 맞죠? 아깝습니다 세게 치고 왔어 속도가 좀 센다 감사합니다. 어? 감사합니다. 네. 에이스, 에이스. 에이스, 에이스. 한 번 더. 안 돼. 왜 이렇게, 한 번 더. 아이, 뭐야. 에이스, 에이스. 샷. 샷. 빨강, 앞벌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. 마스카치는 얘기를 해 주면 되겠네. 이 포인트는 안 찍어주면 돼요. 아, 그렇게 하고 그냥. 가위, 선이. 아이, 가위. 이렇게 하얀색을 연결해 주세요. 하얀색을 잘 연결해 주세요. 하얀색을 찍어zwena. 하얀색을 잘 연결해 주세요. 3점 같이 3점이 올랐는데 주희 씨는 실력이 늘고 저는 후르코만 늘고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네요 왜 그러지? 에이스 지난번 에이스는 강동국 님이 아니셨나? 저는 오늘은 풀크샷입니다 오우 이상하다 긴장했어 아직 큰일났어 1점 1점 우와 굿샷 나이스 나이스 1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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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2점 우후 1점 2점 2점 3점 1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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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하셨군요 비켜치기 쳐야 돼요? 네 지금 비켜치기 잘 친거야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는거 맞는데 회전 양을 줄여서 내죠 상대판 공이 어려운 거예요 키스가 너무 꺾었다 감동입니다 감동 어? 안 맞았어요? 맞은거 같기도 한데 애매하네 맞습니다 안 맞았어요 포기션 플레이 불샷 아 아깝다 이거 맞아요? 이렇게 하라는거에요? 잘 치셨어요 더 길었던거죠? 근데 밀려서 노란 공이 안맞아요 화이팅 열심히 치겠습니다 응? 쓰리 뱅크 2점 아닌데 왜 그러는거야 2점 아닌데 왜 그러는거야 성공 아깝습니다 자 지금도 속도가 좀 바꿔주세요 음 속도가 세면 분리가 좀 달리세요 나이스 아무리 캐스가 더 아 나이스 쓰리씨 오늘 저보다 훨씬 잘 치는거 없네 저보다 훨씬 잘 치는거 네 시작 하고 쳤어야 되나? 오 나이스 아이스 와우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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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까비. 샷. 아이고. 걸어서 안 한 번 이쪽 맞춰서 이렇게 친 거죠? 네. 네. 해전은 많이 줬잖아요. 키스 날 것 같아. 더 아플더라고. 두껍게 치시고, 해전은 더 주시고. 그래서 해전 없이 쳐야 돼. 아, 무해전으로. 아, 나이스. 샷. 파이팅, 파이팅. 우와. 아, 이거 키스를 못 빼지. 다시 돌아왔어. 감사합니다. 샷. 샷. 오, 공무원. 오, 공무원. 다시 돌아왔어. 감사합니다. 샷. 샷. 오, 공무원. 긴장 풀리셨나 보다. 네. 그죠? 노란색. 노란색. 오. 얘기해주면 안 돼요. 그걸 얘기해주면 어떡해. 지난나. 원래 친정경기는 해주는 거예요. 아니요. 나이스. 역시. 샷. 나 안 해 왔다. 나 안 해. 고맙습니다. 샷.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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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.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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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코너 돌리네요. 응. 노잉글리시로. 네, 네. 자, 이쪽으로. 아깝습니다 아깝죠 이게 세게 쳐서 그래요 이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는데 약하게 쳤으면 각이 맞은거에요 지금 진짜요 계산은 정확히 한거에요 그리고 디펜스 화이팅 자세가 정말 힘든 시점 봉이 어렵네 네 관심이 나오나요 네 그쵸 나이스 아깝습니다 잘 쳤어요 오 나이스 오 이상하게 간다 성공 4점이나 남았습니다 4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돼 에이스 흔들리면 안 돼 오 이상하게 오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나이스 마무리는 부탁하겠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우와 나이스 잘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친 것 같아요 다 치신 거 같아요 우리 팀은 에이스가 긴장을 해서 다음 경기는 잘 하실 거예요 방금 처음이라서 힙, 초크, 양말, 초크 케이스, 샤프트, 관리용품, 그립, 장갑 광고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? 네 최고의 선물이에요 한 분씩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